마이클 잭슨의 They Don't Care About Us 음악인데요. 그 음악이 살사 버전으로 나온 게 작자가 빠르니까 엔카운트로 많이 쪼갰어요. 7이요, 8s... 1, 2, 3, 4, 5, 6, 7, 8s... 3 & 4 5 6 & 7 & 8 1 & 2 3 & 4 5 & 6 7 & 8 5 6 7 8 1 & 2 & 3 & 4 & 5 & 6 & 7 & 8 & 1 & 2 & 3 & 4 5 & 6 7 & 8 1 & 2 & 3 & 4 5 6 & 7 & 8 1 & 2 & 3 & 4 5 & 6 & 7 & 8 리스타트 설명 드리겠습니다. 리스타트는 월 6 3시 방향과 월 8 9시 방향에서 섹션 2 쌈바 스텝 끝나고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